제주도에 가는 저희는 지금 제주도에 가는 아니구나 김포공이 아닌데 아니구나 뭐래니 그리고 새해인 거다 오늘이 며칠이죠 13일입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회사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요 지금 김포공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조금 있으면 이루고 이루고 수호 어딨어 수호 수호를 데리고 왔어요 아까 할머니나한테 맞은 편지를 이렇게 이루고 왔어요 새가 제 옆에는 우세요 자 자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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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공항까지 비행기간은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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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주도 지금 많이 춥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패딩을 챙겨왔어요. 언니도 패딩 챙겨왔어요. 바로 위에다가 넣었어요. 잘했어요. 오늘은 가도 뭐할까요? 일단 밥을 먹나요? 언니 제주도 가서 뭐하고 싶어요? 일단 제주도 가면 먹어야죠. 일단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요. 실제로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앞머리를 안 자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 안 잘랐었는데 최근에 너무 심심해서 아 심심해? 네? 심심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안 자르기로. 3개월만 기다리세요. 나도 앞머리 자르고 싶었는데 앞머리 잘라야 되는 약간 그런 향이 있어요. 저 얼굴 귀여워해야 돼요. 되게 귀여워해야 돼요. 그 정도 안 돼. 더더더 귀여워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제주도에서 다시 켤게요. 안녕. 여기에 많은 아이들이 제가 생각해보는 다른 아이들이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 그릇에 대해 그릇에 대해 한국의 아이들을